집에 안 가? 너 매운 맞으면 죽는데? 안 맞을 자신 있나? 야 죽는다고 했지? 왜 집에 안 가? 야 너 죽는다고 했잖아 윤희이 뭔데? 윤희이 뭔데? 윤희아야 뭐야 방금 나 소로 끼쳤잖아 짐승.. 짐승같은 누님 짐승같은 누님 짐승같은 누님같이니라고 짐승 아니야 이거 방금 씨발 암컷의 냄새가 강하게 났다 방금 암.. 강한 암컷의 향기가 났다 방금 암.. 강한 암컷의 향기가 났다 방금 암.. 강한 암컷의 향기가 났다